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속각을 곤도세우고 있습니다. 간밤 주요 경제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을 딴 큰 폭의 오름세로 출발했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강세를 빌면서 이틀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1% 강세를 띄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미국 대선 특집으로 굿모닝 대박 예감을 준비했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나아가 글로벌 증시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핫이슈부터 점검하고 돌아오죠. 인백스 출연합문의 이현민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미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먼저 어디에 있을까요? 올해 미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일자리 창출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불어닥친 화두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걸맞는 실업률 수치에 대한 공방이 아주 날카롭게 날선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롬니 후보는 누가 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적임자라는 주장을 계속 견지를 했고요. 어제 그제 지난주 말에 발표가 됐죠. 실업률 수치 7.9%가 현재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다소 유리한 고지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공황 이후에 7%대의 실업률에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루즈벨트와 레이건뿐인데요. 레이건 대통령이 7.4%의 실업률 수치에서 당선이 됐다고 본다면 이번에 예상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가장 높은 7.9%에서 대통령에 오른 미국의 첫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7%를 넘은 상태에서 제랄드 포드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연임하지 못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롬니 후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롬니의 대결 이런 부분에서 정책 공향도 상당히 많이 두드러진 양태가 나타나는 점 이런 점도 재미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총 3차에 걸친 TV토론에서 1차는 롬니가 선전을 했지만 2차와 3차, 특히 3차 외교 정책에서 롬니 후보가 잦은 말 바꾸기가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오바마에게 승기를 좀 뺏겼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일주일 남은 허리케인 샌디가 불어닥친 부분이 오바마 행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돋보이게 한 점 이런 점도 오바마 쪽에 유리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 일반적으로 월가에서는 공화당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올해 이번 선거는 좀 예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바마 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요. 주요 언론과 그리고 전문기관들의 예측도 같은가요? 그 소수파만 현재 롬니 쪽이 좀 우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월가 쪽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쪽이 좀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롬니 후보를 좀 반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정시도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느 후보든지 명확하게 빨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버지니아 대 정치센터 가장 유력하게 언론에서 많이 인용되는 문구인데요. 선거인단 확보에서 290대 248로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앞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칼로브 전 부시 대통령의 정치 참모인 칼로브 인사는 롬니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279표를 얻어서 259표를 오바마 대통령이 얻을 것으로 봐서 현재 롬니 후보를 점치는 인사 중에 두둘러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의 정치 전문지인 퍼블릭 폴리시도 선거인단에서 332대 206으로 매우 큰 표 차이로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대선에 연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경합주인 스윙스테이트 12개 주 중에 6개 주가 핵심의 당락을 가를 현재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오하이오주에서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 후보보다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번 대선 결과가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간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스 100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대선 이후 추가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관측이 많은데요. 이 재정절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선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빨리 제거된다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좀 안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 재정적자 감축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일을 빠르게 나설 수 있고 현재 하원인 공화당과의 재정 빅딜 이런 쪽에서 그랜드바겐을 빨리 성취해낼 수 있느냐가 현재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바마 관련 주들은 조금 주춤한 내용을 보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정대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건강보험법의 수혜를 받고 있는 시그나나 에트나, 그 다음에 HCA 홀딩스 미국의 최대 병원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의 내용들이 여전히 스포트라이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나 태양광, 풍력이나 수혜 등 그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내용도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롬니가 당선될 경우에는 에너지나 철광석 업종이 관심 포인트 내 피바디콜, 피바디광산이나 이러한 광산과 정유수의 주들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1월 이번 달은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날이기도 하죠.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주요 국가 특히 일본과 중국,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옛날에 대결을 했던 대형제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칭찬에 좀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통령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내놨지만 오바마의 유세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08년 유세보다 좀 못했다라는 좀 비판이 있었고요. 영국의 더 타임스도 롬니가 유세에서는 매우 더 좋았다. 오바마는 다소 지루했다라는 좀 혹평을 내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쪽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선을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직 수행에는 점수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프랑스와 스페인 언론도 오바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게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오바마가 되든 롬니가 되든 미국의 재정절병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의 통상 분쟁이 1, 2, 3차 토론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본은 자국의 정치 현안의 해결에 집중을 한 나머지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일본과 현재 미국의 관계는 상당히 좋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듯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져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끝으로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 혹은 롬니가 이길 때 시장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상 시나리오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좀 우세할 것으로 보여서 오바마 행정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바마는 증세안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부자들의 증세안인 법필세가 고소득자에게는 다소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만 법인세 측면에서는 현재 법인세의 최고 세율인 35%를 28%로 인하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롬니가 25%보다는 3%포인트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이런 내용에서도 법인세 인하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현 FRB의 양적 완화 카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증시, 특히 글로벌 증시에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가이틀러 재무장관도 시장의 친화적인 인사로 들어설 것으로 보여서 이런 내용은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북한에 대해서 해외예금 동결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롬니 후보가 될 경우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시장에는 조금 불리한 기재로 작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까지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관심이 뜨거운 상태인데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서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그리고 세계 운명을 가를 제45대 미국 대통령 뽑는 대선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죠. 네, 글로벌 경제 위기에 시달리면서 경기 회복과 일차리 창출을 갈망하고 있는 미국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의 시간을 더 주느냐 혹은 또 강한 미국과 시장 경제의 재건을 외치는 및 롬니 공화당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제 결과가 나올 차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에 따라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과 지구촌 갈등 해소를 위한 다른 해법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이어진 관례에 따라 뉴헴피셜주 북부 시골마을 딕스빌노치의 유권자 10명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먼저 투표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번 대선이 사상 최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곧바로 나온 투표 결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및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각각 5표씩 얻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쯤 알래스카주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주요 언론사의 출구조사 결과로 드러나게 될 텐데요. 경합주 가운데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오는 주는 버지니아입니다. 오전 9시의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를 거뒀던 이곳은 현재 롬니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버지니아를 건질 경우 롬니의 승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결과는 30분 뒤에 발표됐는데요. 만약 오하이오주에서 롬니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다른 경합주 대부분과 오바마가 약간 기운 것으로 분석되는 위스콘신주, 아이오아주를 건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공화당 후보는 단 한 명도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롬니가 오하이오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승부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롬니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경합주 가운데 플로리다주와 뉴헴프셔주의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롬니가 미세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분석되는 플로리다를 오바마가 잡을 경우에는 재선이 확실시됩니다. 14개 주에서 투표가 마감되는 오전 11시에도 콜로라도 위스콘신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위스콘신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차례 내리이겼고 오바마가 여론조사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반면 콜로라도는 롬니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투표 윤곽은 아무래도 오늘 한 11시, 12시 그 정도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오늘의 결과를 유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 박빙이긴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소포 우세했죠. 네, 이번 선거는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쳤지만 선거인단 확보면에서는 오바마가 유리해서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미대선에서는 후보가 얻은 총 득표수와 상관없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며 승리합니다. AP통신은 오바마가 2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확실하게 앞서거나 우세해 249명의 선거인을, 롬니는 24개 주에서 206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AP는 결국 콜로라도, 플로리다, 오하이오, 뉴햄프셔,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선거인 83명이 배정된 6개 주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10개 경합주에서 오바마가 12곳, 롬니가 2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경합주의 표심이 이번 이변을 보일 경우 전체 대선 판세도 최종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TV토론 직후, 롬니가 역전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다시 판세가 뒤바뀐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5월 말부터 시작된 두 후보의 행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까요? 네, 5월 29일이었죠. 및 롬니가 텍사스주 프라이머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 뒤로 약 3개월 뒤인 9월 5일에는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오바마 현 대통령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9월 11일 주 리비아 미국 영사관 피습 사건으로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실패 논란이 제기됐는데 곧바로 롬니가 저소득층을 비하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롬니에게 이번 선거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을 꼽으라면 앞서 말씀하신 첫 번째 TV토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10월 3일 있었던 1차 TV토론에서 승기를 잡은 롬니는 오바마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2, 3차 토론에서 판세를 뒤집자 이내 힘을 잃었습니다. 이후 판세는 오바마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는데요. 지난주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는 재난에 맞선 오바마의 지도자의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틱 뉴저지 주재사가 오바마의 재난 대처에 찬사를 보낸 것이나 무소속인 마이클 블룸버그는 뉴욕시장이 오바마 지지를 선언한 것은 덤이었죠.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선거 전날 바로 캠페인 마감했지만 롬니 후보는 투표일 당일까지도 플로리다주, 버지니아주 같은 경합주를 오는 강의권을 계속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후보의 공약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사회보장제도 일자리 문제 그리고 경기 부양책까지 두 후보의 공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두 후보가 그리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는 사회 안전망 확충에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롬니는 전형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오바마가 일방주의 외교를 지향하고 동맹국과의 협조를 강조한다면 롬니는 강한 미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경기 부양 정책일 텐데요. 오바마가 단기적인 정부 지출을 통해 고용 확대를 증진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는 반면 롬니는 양적 완화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 분야에서 두 후보가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세금 정책인데요. 오바마는 저소득층에 감세 혜택을 주는 반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게는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핏세를 신설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법인 세율은 상한선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고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벌어드는 수익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미국의 일자리가 세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롬니는 부자 증세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모든 계층의 소득세율을 20%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인 세율을 25%까지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분야에서 오바마는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5천만 명을 부재하겠다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롬니는 대통령이 되면 즉시 오바마케어부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워낙 양 후보의 공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당선 시나리오에 따라 수의 업종도 바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오바마케어 관련주가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대부분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개혁법을 임기 내는 정치 우명을 걸고 추진해 왔습니다. 롬니는 이에 대해서 당선될 경우 임기 첫날부터 오바마케어 관련 프로그램 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혜를 누렸던 헬스케어, 제약 등 오바마케어 관련주는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임기 기간 상승세를 감안하면 재선에 따른 긍정적 영향보다는 실패시 타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이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 배출 감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부분이 특히 치중을 하고 있죠. 반면 롬니 후보는 화석연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바마가 재선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주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겠지만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유화학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미국 태양광 패널인 솔린드라 최근 미국 최대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같이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었죠.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 이런 판단이고요. 수익성과 펀더멘트를 감안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롬니 후보가 당선된다면 방산주의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국방비 지출을 계속 삭감해 나가겠다는 오바마와 달리 롬니 후보는 국방부문 지출을 GDP 대비 최소 4%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롬니 후보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롬니 후보의 당선 시 수혜가 기대되는 또 하나의 업종 은행인데요. 금융위 발발 이후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도드프랭크법을 마련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시 금융규제가 지속되겠지만 롬니 후보는 도드프랭크법을 해지하겠다고 공영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주요 뉴스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와 함께하죠.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부터 가보시죠. 미국 대선 지표가 진행된 6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이날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었지만 대선 투표 결과가 공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새벽부터 시작된 미국 대선은 첫 개표지였던 딕트빌 노치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버락 오바마와 미 논리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는데요. 주요 지역 출구조사 결과 이후에도 유력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장 직전 유럽 각국에서는 일제히 부정적인 제조업 관련 지수들이 쏟아졌지만 대통령 선거에 집중된 투자 심리를 끌어내리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02%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각각 0.78%, 0.4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발표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지만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살아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시작된 미국 대선은 버락 오바마와 미 논리 후보의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나올 주요 지역 출구조사 결과 이후에도 유럽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됐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일제히 부정적인 제조업 관련 지수들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9월 공장 생산이 전월 대비 0.1% 줄어들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독일의 9월 제조업 주문도 전달 대비 3.3% 감소를 기록하며 전문가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유로존의 복합구매 관리자 지수도 10월 45.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소포 가락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영국이 0.79%,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7%, 0.9% 상승했습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뽑는 대선이 미국 전역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오바마 열기로 젊은 층과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민들이 큰 열기를 보였던 2008년 선거 때의 58%보다는 떨어져 50%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롬리 후보는 부인과 함께 오전 메사트세츠 벨몬트의 집 근처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바와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시카고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조기 투표해 이날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0시 처음으로 투표 테이프를 끄는 뉴햄프셔주의 북부에 딕스빌 노치에서 각각 5표를 얻어 동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표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쳐온 점을 고려하면 사소한 시비가 벌어지거나 잠정 투표 개표가 늦어져 당선자 확정에 며칠 걸릴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보죠. 유럽연합이 스페인의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인의 긴축 목표 이행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현지 일간지인 엘파이슨은 EU 집행위원회의 전망을 인용해 스페인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한 뒤 내년에도 마이너스 1.5%를 이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내년 경제가 0.5% 위축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보는 스페인 전문 전망치에 비해 훨씬 더 비관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정부 전망과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는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5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재정적자 감축 등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심각한 적자 구조가 되고 있는 복지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상황에 따라 전면적인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미 대선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LG경제연구원의 배민금 책임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이 숨죽이며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새롭게 미국을 이끌고가 대통령이 누가 될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이번 대선의 화두는 경제였죠.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이게 미국의 앞으로 4년 동안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현재 주요국 경제의 연관성이라든지 상호의존성 이런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네,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배민금 책임연구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네. 이어서 말씀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버넨키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을 상당히 완화적으로 펴웠고 또 녹색 산업 분야에서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고용 증대 노력 등을 통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월값 개혁까지 시도해왔던 이런 정책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은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연속성 못지않게 당장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재정 절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향후에 미국 경제 어떤 행보, 단기적인 경기 흐름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현재 초박빙의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도 선거 직전에 일단 오바마 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쪽으로 약간 기우는 그런 흐름이 약간 나타났었기 때문에 당장은 이러한 기존의 정책들이 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 지출의 축소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미국 경제의 어떤 실물 경제가 다소 좀 향후에 주춤하는 정도의 굴곡을 그리면서 계속 회복하는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 쪽으로 기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 간밤에 종료된 유럽 증시 상황도 이러한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의 외교 정치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미 대선 결과가 우리의 경제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하반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그나마 경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그런 몇몇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3분기에 2% 성장한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 흐름 자체가 향후에 우리 수출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10월에 수출이 좀 플러스 증가로 돌아서면서 일단 조금 그 대교육의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대선 결과로서 만약에 미국의 연말 소비 특수라든지 고용시장의 회복 흐름이 그대로 간다면은 우리 수출도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만약에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파장도 커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소비와 우리 수출의 어떤 연관성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어느 쪽이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오바마 쪽보다는 롬니 쪽이 조금 더 강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남북관계라든지 또 그와 관련되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경색 국면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유화적인 국면으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을 수 있느냐에 분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재정 절벽 이슈가 불거지거나 통화 완화 기조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 환율 하락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이번 대선 결과가 금융시장 및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재정 절벽을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말씀하신 주가라든지 또 달러 가치 향방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인데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게 되는 상황. 그렇다면은 향후에 재정 절벽, 즉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를 또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결국 난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상당한 진통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재정 지출의 어떤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크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길 수 있고 또 의회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견해 차이가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보면 국제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불안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오름세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 시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되는 것이 나으냐, 롬니가 되는 것이 나으냐.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은 그것이 정해지지 않는 불확실성 자체가 사실 가장 나쁜 것이고 일단 이번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좋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재정절병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 가치는 조금 더 약세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쪽에서도 또 한 번 장기 대출이든 국채 매입이든 ECB가 돈을 더 풀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신흥국 통화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의 어떤 하락 요인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면서 천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좀 내려갈 수 있는 내년에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놈 정호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 대선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이죠.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20일 이평선 위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단기적으로는 1900전과 1950전의 어떤 변국정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에 따라서는 1950이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회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1900전이 무너지는데 화요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이제 이상급등 현상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상급등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면지수는 192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정가가 고가로 끝났죠. 아주 멋지게 끝났는데요. 수정지수를 제가 환산해보면 한 1915에서 한 20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약간 거품이 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거품이 낀 그러니까 지수 외국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보시면 외국인들의 선물 판매수가 어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옵션에서 개인들이 오전장에는 배팅이 그러니까 상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장의 하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보통 개인들의 옵션 방향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수 시장은.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일단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판매수가 나와주면서 지수 상승 좀 부추겼고요. 거기다가 개인들의 옵션이 오가 되면서 그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향이 되면서 오히려 상방향 어떻게 보면 상승을 좀 부추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사실 어제 상승은 좀 뜻밖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을 다 매도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올랐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운송장비가 최근에 많이 낙폭이 좀 심했잖아요. 특히 자동차가. 그런데 어제 상승률 1위 업종이 바로 운송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약간 오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증시 영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의 추세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트렌드는 역시 똑같다. 차이점이 뭐냐면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 점진적으로 좀 하락한다고 보고요. 럼리가 되면 좀 급격하게 좀 당기 조정을 좀 확실히 받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좀 관찰을 좀 해야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8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굉장히 좀 강렬한 매도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국한된 것인데 7일 연속 순매도였다가 어제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상승이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 덕분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21시설을 회복해줬고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뜻밖이었죠. 저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의 두 가지 요소가 일단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어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업종이 어제 상승률 1위였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무려 2.6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훨씬 높죠. 코스피 지수는 어제 1.05%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오늘 아마 미국이 상승해서 끝나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대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비중도 궁금한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똑같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일단은 여기서 지수가 1950을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드리는데 지금은 그냥 1900선 전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00선 미만에서는 0에서 25, 1900선 이상에서는 25에서 50인데요. 만약에 1950이 넘어가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다시 또 75에서 100까지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1850이 깨지면 그때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때는 개별지 당기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설명드리겠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대선 정책 테마주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람인 HR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왜 좋냐면요. 3인 후보 모두 취업 관련 공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인물 중심 테마주는 사실 그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보자의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면서 좀 불안한데 이거는 누가 되더라도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추천한 18,750원에 추천해서 현재 19% 정도 평가위기인데요. 하여간 분할 매수로 지금이라도 대응하셔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20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짱, 오늘짱 메르츠 종금증권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코스피 지수 장중 고점이 종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상승에 1등 공신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코스닥 지수도 6월에 연속 상승하기도 했죠. 먼저 어제짱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짱 뜻밖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 10월 ISM 서비스업 지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또 미국 대선도 예정돼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장 초반에 관망세를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가면서 투신과 연기금에서 외수세가 들어오면서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번 주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대선에 대한 시장의 경계 심리가 작용하면서 조금 박스권 장세, 눌러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시장을 억눌러왔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운송장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날 급락했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좀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네, 업종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운수장비업종, 증권업종, 운수창고 업종의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전기가스, 의약품, 통신업종 등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운수장비업종,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환율 하락이라든가 연비 과장 이슈가 있었는데 연비 과장 이슈가 좀 과대했다, 과대했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기 반등했고요. 또 조선업종 또한 현대미포조선이 친환경 LPG 운반선을 수주하는 등 해양플랜트 수주 모멘텀이 가격 하락 적감에서 모멘텀과 함께 무각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약세업종도 살펴보면 원전관련주, 원자력발전소 2기 가동 중단 여파로 약세가 지속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이오업종 상승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메디포스트가 홍콩 헬스케어 전문기업이죠. 이튼과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또 마크로제는 3분기 최대 실적 기록하면서 바이오업종 이슈 부확되면서 제약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비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단일화 이슈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전자결제 업종들이 일부 상승하면서 소프트웨어 업종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게임주들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차익실현 물량 나오면서 1%대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핫 이슈는 바로 미 대선이 되겠죠. 과거 흐름을 보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있던데요. 2004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했을 때 코스피는 한 달간 4.4% 올랐고 또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됐을 당시에는 11.3% 폭락했더라고요. 오늘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의 일들은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쓰는 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예측보다는 대응하는 전략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알래스카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선거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대략적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오후가 되면 대략적인 당선자 윤곽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바마와 롬니 둘 중에 누가 당선되든지 단기간 증시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화정책 지속성 그리고 이런 관련된 리스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오바마 쪽이 우리 증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옴리가 승리할 경우라도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겠죠. 2015년까지 연준에서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것은 연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큰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 오늘장 오바마가 우세한 것으로 나온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증시에 어제 일부 선반영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장 오바마가 당선되더라도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롬니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인 충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면 경합주의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수의 업종과 종목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태양광 관련 주가 모처럼 크게 반등하는 모습도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OCI나 웅진에너지, 오성 LSD 등 그럼 태양광 업종들이 조금 큰 폭으로 선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간단하게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롬니 쪽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일단 오바마 행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에 관한 규제 완화, 정부 차원 지원을 통해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고 국가 의료제도 전반에 걸쳐서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천열카스 개발에 주력해서 그린잡스 창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 관련 주 살펴보게 되면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들 수 있겠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는 삼성 SDI, LG화학, 포스포캠텍, 일진전기 그리고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던 태양광 관련주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에너지 소재업종, 국방, 금융업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주식은 한전기술, 사업에스틸, SNTC 그리고 자원개발주는 LG상사, SK네트워크스, 대오인터내셔널 등이 있고요. 또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면서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부활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기계 그리고 정밀기기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로는 현대위아, YG1, 일진다이아, 디케이락, 동일금속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OCI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게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만약에 오바마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OCI에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사태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어제 일부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OCI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태양광 업종 일단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요.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태양광 정책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바뀌는 건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태양광 쪽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 대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에 집중을 해봐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전략 예측보다는 대응에 중점을 주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오바마가 우수하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었지만 박빙으로 가고 있죠. 미국 대선 박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0대 50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은 도박과 같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결과를 보고 그 후에 관련 수혜 업종이나 수혜주를 따라서 투자하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에도 중점을 해야겠다라는 말씀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방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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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